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간밤에 북한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죠? 아무튼 태풍이 고양시는 그렇게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오늘 내일 비 피해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한줄명언으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미리 결정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며 큰 성과를 얻기 위해 나아가라 마크 빅터 한센 감자 스마일이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보다 제가 항상 제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평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제 잠도 설치고 그랬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갔다 와서 내일 아침 방송 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책을 열 분께 선정해서 개인별로 일단은 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이 12일인데 12일까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하고 성함하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2일까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다른 분께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분은 3번을 도전을 했는데 안 됐는데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도전을 해야지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난다 그 도전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을 내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감사스마일TV 찐팬분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테두리가 영상문화단지 6만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수중 촬영장인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라든지 그 주변 지역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고향시 방송 영상 클러스트 구축과 전략산업인 신한류 한류의 중심도시인 그런 영상 미디어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난 19월 8월 달에 2019년도에 개봉구상이 나왔고 22년 작년에 행안부 지방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8월 1일 그린벨트 해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가면 그린벨트 해제 용역이 내년까지 되고 빠르게 되면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고 또 토지 부상이 이렇게 일어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2026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공공택지지구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 1단지의 신원동에 있는 운난포스티빌 아파트로부터 해서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까지 해서 최소 6차선 그런데 저는 8차선 정도가 아마 도로가 확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제 찐뱀분께서 정보를 좀 주셨는데 저는 사마리 공공주택지구가 조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민대표라든지 그래서 LH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 지작물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토지 부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빠르라고 하면 창흥 3기 신도시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면 창흥 3기 신도시랑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사스마일TV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왜 신원동까지 지금 신문당선이 올라가느냐 종점이 왜 여기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에 차량기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공공주택지구에 거의 7천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교통계획을 갖다가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허나에 또 신문당선 예타에 또 긍정적인 또 신호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신문당섭부 연장 이렇게까지 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8월 말 9월 달에 지금 어떤 결과가 예타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어서 제가 방송 앞서서 제가 이틀 전에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선 경전철 2점을 주목하자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부선 연내 착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됐다 정정후 방송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인데 15년 기다린 서부선 곧 실시협약을 맺는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 예고는 했고요 이르면 다음 달에 실시협약을 갖다가 8월 말이나 9월 달쯤에 실시협약을 체결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착공이 아니라 착공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아마 이제 실시 계획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 그간 도시철도 음영 지역인 서부권과 서남권 대중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는 연장 계획이 나오고 있는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 직결시에 차량을 저는 기존 3량에서 4량으로 늘리겠다 즉 다시 말해서 고양 은평선과 어찌 됐든 간 연결은 할 겁니다 만약에 고양 은평선이 직결이 되게 될 경우에 4량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양 은평선과 직결이 안 되면 3량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량 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서부선을 갖다가 단독으로 만들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따로 차량 기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결로 가야지만 지금 우리가 3호선 부파발과 일산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은밀히 따지게 되면 직결로 들어가는 거고 또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도 직결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도 직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량보다는 4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죠 그제 그제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드렸던 서부선 연대착공이 아니라 내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TV 찐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신문기사 두 개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스이스트의 고가혜 기자님의 수원의 강남 광교 아파트값 반등하나 4개월 만에 6억 공충됐다 광교 중 S클래스 전용이 16억에서 21억 9천까지 됐고요 부동산원의 7월 5번째 주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이 0.26% 상승했다 1년 이상 이어지던 하락세 모든 시도에서 정지되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광교 호수공원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청 헬기에서 본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의 모습인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 신도시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교의 이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광교도 오르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고양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서울의 매진 발현을 갖다가 1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만약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 저는 지축과 덕은 지금이라도 눈을 갖다 돌리고 아니면 삼송이든 신혼동이든 원흥이든 향동이든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내 풀퇴근 거리 동선에 맞춰서 삼송벨트 덕양구 창릉천 벨트에 내 집 마련을 하나 하시라는 말씀을 올 늦어도 올 하반기 12월 전에는 꼭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윤지혜 수동연구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작년 6월부터 이런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이제 정말 바닥을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블 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고양시는 올라간 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또 지금 다시 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권 전반에서의 하락세가 모든 시도에서 일단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와 경기 인천 대부분 시군구에서도 확인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라든지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 되었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 효과가 개선된 만큼 8월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갖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에 역전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겠지만 감사스만 생각했을 때 고양시도 지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제가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색에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색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서울 전세가격이 오후 미치고 지금 지축이라든지 더근이라든지 이런데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전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금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가 입주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의 올 하반기부터는 더더욱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제가 이번 주에 더근지구 3점 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마 사전 점검을 갖다 12일부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지금 되면 13일날 지금 한번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고 다녀오게 되면 영상도 한번 담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자님 기사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들 바닥이라는 인식 강해 강남에만 집중됐던 수요 외곽으로 확산 중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궁 자의 같은 경우 3단지 전용이 펜사가 2년 만에 20억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경희궁 자의가 20억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경희궁 바로 옆에 홍재동이 있을 거고요 홍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녹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녹본역에 그리고 이제 녹본역 다음으로 신축 아파트 어디에 있죠? 은평유타운 없어요 지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녹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10억 12억 13억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에서 15억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녹본역 다음으로 은평유타운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은평유타운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신축에 있는 아파트 지축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축도 지금의 가격보다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가격 회복은 물론 시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집값이 충분히 내렸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다시 매수에 나선 영향은 분석되고요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로구 평창동의 경기공자의 3단지 전용 8사제곱미터 B타입 같은 경우가 지난 18일 20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 대 거래가 된 시기는 2021년 이후에 2년 만입니다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8억 돼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20억이 넘어갔다는 거는 앞으로 18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등거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고요 수원시 화서역 파크 브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9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또 가격 하락폭이 컸던 동탄 신도시도 회복세에 지금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지금 이렇게 실제 실거래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준석 대표님은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조정이 될 만큼 됐다는 판단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서고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진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그간 강남에만 집중됐던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에서 이제 서울 외곽순환구속도로 이 바운더리 안쪽으로 일단은 먼저 사람들이 먼저 지금 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고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되겠지만 2020년이나 2021년 초까지의 그런 급상승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 12월이라든지 올초만큼의 가격 하락폭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보통 수도권이 살아나게 되면 지방도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적 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내 집만에를 태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서울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자금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 서울 외곽순환구속도로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신규 택지라든지 신도시 쪽으로 해서 눈여겨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좀 힘드신 분이라도 임장을 좀 다니시고 또 그 부동산에 갖다가 한번 내 집을 갖다가 가정하시고 일단 뭐 송분도 파시고 발풍도 파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정말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창릉천 벨트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갖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창릉의 민간 문양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공 문양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BOX11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올 하반기 4.4분기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순살 아파트 사태 때보다 LHE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안타깝고 지금 오늘 하반기에 지금 3.4분기에 창릉 천마을 SOA4 S6의 천마을 착공은 계획대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부선 연내 착공이 조금 안 되고 고향 은평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잠정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신문기사처럼 서부선 경전철은 아마 고향 은평선과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고향 은평선은 경기도에서 착공 예정이고 고향 은평선 문제로 서부선 착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직결 부분이라든지 정거장 그런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세량에서 내량으로 일단 가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들까지도 다 같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향 은평선 환경영향평가가 잠시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신문당선 이야기를 하느면서 광교 신도시도 분양 당시에 제 기억으로 5억 전후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분명히 분양을 했을 때도 강남으로 신문당선이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청약 경쟁률은 셌지만 분양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6억 대 분양했었던 아파트가 거의 3배 이상이 돼서 20억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고향시 아파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시 아파트를 바라보았을 때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비싸다고 그런데 저는 정말 수도권 전체에 신도시를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향시 아파트가 너무너무 착하고 특히 삼성벨트 창흥천을 이어져 있는 삼성원흥지축형동덕은 더 나아가서 창흥신도시까지 들어오고 화정행신까지 따졌을 때 이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은 정말 정말 착하다 아직까지 2천만 원대로 픽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는 지축과 덕은의 아파트인데 저는 덕은보다는 지축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삼성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3호선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GTX-A도 지금 배통을 하기 때문에 지축역에서 부팔할 다음으로 연신내역이기 때문에 두 정거장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신축 4년 이내 아파트들로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도 지금 또 지효초등학교도 개교를 하면서 또 지축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두 곳이 들어올 계획이 있고 한 곳은 은평균타운 옆쪽으로 해가지고 상림마을 육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는 지금 빠르면 내년에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엄청난 이슈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코스트코가 지하에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유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가 들어올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덕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축과 덕은을 갖다 생각했을 때 저는 종로라든지 강남을 갖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축지구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진짜 오후에 오후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말 중요한 분을 뵈러 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때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또 태풍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또 오고 다니실 때 또 차량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입니다 또 이번 주에 휴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 휴가가 조금 잠정 좀 늦어지신 분도 계실까로 생각하고 또 계획이 일부도 변경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뜨간에 8월 두 번째 주 주말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의 부동산의 미래는 정말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특히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삼성벨트 창진연벨트는 지금보다 분명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시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